아니 이거 남의 그 살림 얼마나 많이 잡은 거예요 우와 미쳤다 미쳤다 문호작이니 잘했어 오늘 두 사람 있어 참 문호작인 짓이야 이거 아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정갱이 한 번 정갱이 낙체를 왔는데 아쉽게 오짜를 못 잡아서 오늘 한 번 더 실제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장비는 휴스크래프트 475A 천마때 모바일 릴은 1000번 릴 합산은 035 쇼크는 2호 찍어야 되는 억울함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히트 오 삼켜버렸어 자 올려볼쇼 이동아 맞게 오 뭐 아 이모 떨칠 정맹이다 오 진짜 드롭봉 한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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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앞에 포말지는데 약간 지는 데 있죠 그쵸 뽕 뽕 아이고 잘한다 야 멘트 한 번 해드릴까요? 쌍디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친아이들 미친아이들 히트 아니 이따라 이gin 딜 확실히 요 앞에는 전갱이네 사이즈가 큰거 잡고싶다 뭔 전갱이야 야 큰거 해라 큰거 안무는데요 아까보다 큰거 왜 안 올라오지 아 사이즈 아까보다 커요 야 요거 딱 고민되네 네 뜰치 한번만 해주세요 풀치 날아다니고 막 아유 감사합니다 드렉 좀 풀어주십쇼 네 뒤집을까요 아따 빵 좋다 피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호빈이 너무 맛있어 호빈이 너무 맛있다 현장에서 뺀다니라 나의 삶은 이쁘다 매콤한 오브저녁 에서 뺀다니라 아, 이거 먼저 뺀다니라 자, 시험물 찍고 찍어도 됩니까? 응, 다시 찍고. 자, 시험물 찍고 찍고 올렸습니다. 우리 연희님. 49? 응, 49. 49, 49. 진짜 40. 진짜 못 잡았다. 이야... 와, 우리 형 저기 못 잡았다. 야, 너 좀 못 잡았다. 그래, 자, 갔다. 두 가지 차갑니다. 온전이 형! 온전이 형! 가보자. 우리 아이스크로. 이리 와, 이구, 이구. 아, 이거 진짜 안 잡았다. 와, 안 받았다. 아이씨. 이상한 상황이야, 빨리. 안 돼, 안 돼. 저기, 안 보자. 어! 여기 안 나온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화면 안 나온다. 자, 시험물 한 마리씩 점빙이가 지금 무리지고 있네요. 아, 여기. 저기, 안 돼, 내 내게 이렇게 해 놔.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안 돼. 오, 오. 안 돼. 안 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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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따 드렉차입니다 오 더블리트 오 전경이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시오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대박 어 사이즈 사이즈 아니 이거 다음에 그 살림을 얼마나 많이 잡은거에요 미쳤다 미쳤다 동네삼겹찍어내 문어 자기기 자랬어 은율은 그 사람 있어 참 문어 작인 짓이야 이거 우리 살렸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나 저거 저는 저거 여기 올라왔어 올라왔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